1 이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번째 매치 아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걸립니다 연속도 자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패가 더 많아진 묵직조에요 그래 어 승준 선수의 경기를 서력을 해야 되거든요 어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지금 상대를 꼭꼭 묶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벗어나요 아 포핸드 플레이 하지만 오늘의 이 상승세에서는 어떤 기대를 해 볼 수 서울이에요 그러나 강한 백력으로서 상대를 지금 꼼짝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벗어납니다 서버 어 강한 공격까지 상당히 또 경험이 많은 고참 선수입니다 이내 아 최원진 만들은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오 남성빈 선수의 마지막 공격은 뒤쪽에서 봐서 팔의 움직임이 안 나왔어요 네 최원진 서브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게임 터뜨리 오 야 포핸드 탑 스피 지금 포인트 탑 스피 했잖아요 네 단식에서 저렇게 하면은 안중이형의 서브 자 랠리를 맞습니다 자 이번엔 포핸드 플레이 는 쉽지 않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제 패배가 또 남성민 선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주무면 서울 시청에게도 기회가 옵니다 아 벗어나요 네 그럴 때일수록 사실은 넘겨야 되는데 그 공을 공격을 하다가 아 백켄드 스매쉬 최원진 아 김현등 쫓아 그 분위기를 또 끌고 가야 되겠죠 네 버팁니다 랠리 여기서 만들어냈고요 방금 랠리에서 최원진 선수의 두 번의 탑스피는 정말 이 케어 데오 두 번째 팀 승기를 잡은 서울시청 2포인트 리드입니다 자 2초 반전을 만들어내야 되는 아 길어요 공격을 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 걸렸어요 렛 렛 자 한 점을 더 좁힙니다 아 아 아 아 네트가 리고마는 최원진 8대 10 아 아 받기 어려워요 아 아 아 아 아 가 아 아 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체원진의 백헨 범신이 나면 아쉽죠 스리홀이에요 3대3 선제공격 나갔던 김 네 벗어났어요 오오 손목의 힘을 상당히 잘 사용하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밖으로 나갑니다 네 넘기지 못했습니다 섹스홀 6대6입니다 선제공격 선제공격 나아 있습니다 세븐얼 자하역 그렇습니다 어허 진천시설공단 1 1 1 2 1 1 1 2 2 다 끝났어!